바이올로지 3죠. 중등 3년차도 교전은 똑같습니다. 전년도에 쓰던 바이올로지 2에서 쓰던 책과 마찬가지로 오픈스펙스의 바이올로지고 전년도에 유닛1과 유닛2에 이어서 우리 이번 연도에는 유닛3과 유닛을 3개를 합니다. 유닛3 지네틱스 유전이죠.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DNA와 유전자를 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닛4의 이보루션의 프로세스는 진화학입니다. 진화학 이론이고 그리고 유닛5 바이올로지컬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해서 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년간에 거쳐서 약 20개 정도 챕터를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